경기 침체 속에 사행 산업 경쟁까지 겪으며 극심한 적자를 내고 있는 창원경륜공단. 2016년 2억여 원이었던 적자는 지난해 19억 원까지 불더니 올해는 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륜공단은 해마다 많게는 7억 원의 직원 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평가 등급이 좋으면 적자와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행안부의 지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공단은 올해 성과급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되면서 결국 이사장 등 임원 11명만이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경륜공단 김도훈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약하지만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책임 있는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 포함 11분에 성과급 30% 반납 1,100만 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전체 7억 원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이번 임원들의 성과급 자진 반납 의지가 지역민의 마음을 돌리고 경영 개선과 자구책을 찾는 시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국희입니다.